예 반갑습니다. 전세계의 유튜브로 여러분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시즌2 첫 번째 촬영 오늘 들어갑니다. 우선 존 피어먼트 모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단도직업 딱 이말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몰라. 그게 내 월급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도대체 모른다고 사람들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대단한 사람을 올려놓고요. 정말 오늘 제가 각오를 단단하게 한 게 있어요. 이거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누군다. 이런 거 있죠. 이분은 그냥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나는 돈을 벌기 싫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 못됐다 이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다. 나라도 돈을 안 벌겠다. 그래서 국가가 무조건 260만 원씩 챙겨줘야 된대요. 전 국민에게. 재벌들 돈을 다 빼떨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못 벌게끔 만들어야 된답니다. 국가가. 그리고 상속도 절대 해주면 안 되고. 다 못살아야 된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안 벌겠다는 건. 자기 돈 벌 능력이 없는 거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거대 담론을 던지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45년 인생 살면서 만나본 분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 인격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실명은 고로나지 않겠으나. 가장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반대에 서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이 사람을 가장 증오해야 맞아요. 증오하는. 나는 이놈이 진짜는.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건 옅다 대면 애들 장난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로스차일드가 그림자 정부예요. 전 세계에. 아시겠죠. 뭐 우리로 지금 내가 그래서 뭐. 로일 전쟁과 로스차일드. 제 강의에도 있죠. 있지만은. 그러나. 보시게 되면.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에 가장 어울리는 강의는 이 강의입니다. 제이피 모건입니다. 존 피어몬트 모건. 1837년에서 1913년 사이에 76세의 나이. 아니다. 그치. 76세 정도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에서. 왕들이 많았어요. 왕들이. 그랜드 로버리 페리어드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큰 도둑놈들 시대. 이 말이죠. 금융왕. 모건. 석유왕. 누구? 록펠러. 이게 아마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왕. 벤더빌트. 제 강의를 보신 분 같으면 아마 철도와 선박의 제왕. 벤더빌트. 그 다음 또. 자동차왕. 누구? 핸리포드. 지난 시간에 했었죠. 11월 5일에 다시. 11월 6일에 저녁 7시 30분에 아마 여기 아니면 저쪽에서 좀 더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들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방용 강의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방송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강의들. 방송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라고 제가. 도대체 저거 뭐. 원래 개그맨들도 정규 방송 말고 술자리에서 더 웃기지 않습니까? 비방 개그 이런 거. 19금 개그 이런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19금도 마음껏 아주 그냥 질렀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융이 뭔데? 우선 첫 번째. 금융이 뭔데? 돈. 돈? 뭔 돈? 돈 가지고 뭐 어쩌라고. 돈이야 그냥 벌면은 그냥 월급 나오고 연봉 계산하면 연봉 나오고 장사하면 그냥 돈 벌어지는 거 아니야? 돈 가지고 뭐 어쩌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 왜 하십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보험 가입이라는 거는 뭐 거냐면은 아직 건강한 내가 나중에 병들 나에게 주는 월급이에요. 연금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젊고 쌩쌩한 내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좀 기운도 없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 주는 월급이에요. 그걸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가족에게 뭔가 생활비라든가 그래도 집 한 채라서 떨어져야 될까? 이러면서 좀 목돈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라이프 인슈어런스잖아요. 그게. 그게. 그거 보세요. 그렇게 되면 벌써 뭐부터 따집니까? 복리이자율부터 따져요. 사람들이. 20년, 25년 뒤에 어떻게 되나? 그게 금융이에요. 그게 가장 쉽게 하는 금융이라고. 그러니까 돈 1억을 생겼을 때 돈 1억을 내가 예치를 할까? 어디에다 예치할까? 저축은행에 할까? 은행에 할까? 캐피탈에다 넣어놓을까?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사체에다 넣어놓을까? 그런 거 뭘까? 금융입니다. 왜? 돈이 똑같은 데 넣어놔도 좀 더 불려지는 걸. 그렇죠? 늘어나는 거, 액수가. 그거를 원하는 거죠. 단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 물가가 떨어질 것 같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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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 물가가 올라갈 것 같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해놓습니다. 내가 지금 25살에 첫 직장을 했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좀 이렇게 겁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 60세 이후를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금융 보세요. 단기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사모투자, 상품시장, 외환시장. 쫙 여기까지 왔어요. 개인금융, 신용, 빚, 고용계약, 은퇴, 금융설계사, 공공재정, 조세, 부분지급, 준비은제도, 중앙은행, 은행목록, 예금, 융자, 대출, 통화의 공급. 이런 거를 가지고 다 하죠? 에코가 아주 그냥. 정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조직 등의 시장 주체가 자금 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배합하고 사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자본 유통. 자, 좋습니다. 자금 모집이라는 거는 뭐야? 사람이 뛰잖아요. 광고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카드 하나 사주시죠. 저희 보험에 가입을 하시죠. 이쪽에 계약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그거 우리 회사에다 하세요. 제가 그. 아,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섯 번째 딱 걸리네. 제가 사모펀드를 기가 막힌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부인돈하고 오천조카 돈까지 같이 넣으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1번.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본격적인 자본주의 전체를 가능한 거예요. 금융사라고 부릅니다. Financial History. 특히 20세기가 뭐야? 금융의 시대예요. 20세기라는 것은. 3번. 여러분, 전 세계 그림자 정부는 노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로스차일드 패밀리를 그렇다고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가정을 가진 가장이든 직장인이든 가장 무서운 날은 달마다 카드 대금을 내는 날입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를 가져갈지. 그렇죠? 그거 꼼꼼하게 다 챙겨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챙겨보시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암만 그거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거 하는지. 돈 잡으십시다. 최근 유튜브에 가장 인기 있는 만화를 그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 총 몇 명이라고 있어요. 구독자가 자그마치 2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만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총 몇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담 프로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출연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패널이 뭐라고 하느냐고. 아니, 이거는 횡포라고.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무슨 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난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보면서 말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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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이즈 마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래. 총 몇 명이 참 돈에 관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캐릭터 중에 나천재라는 게 있어요. 지니어스. 나천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나천재보고 그래. 계속 싸가지 없고 건방진 그런 재미교포의 캐릭터였는데요. 이제 조금 컨셉을 바꿔서 되게 겸손하게 나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천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unbelievable.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나는 이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갈 거예요. 라고 딱 일어나는데. 그 청년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연료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꾸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 돈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캐릭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 총액입니다. 갖고 있는 2조 6천억 달러. 2019년도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JP Morgan 은행입니다. JP는 빼. Morgan 은행이라면 다 알아. Morgan Chase. Morgan Chase Bank 이라면 다 압니다. 금융의 왕입니다. 왕. 두 번째 자기가 죽기 두 달 전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했던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이 발행한 채권일지언정 내가 신용하지 않는다면 통용될 수 없소이다.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가 만약에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이제 광화문하고 서초동에 나가겠죠. 찬반 양노 딱 갈려가지고. 자신감 있어서 좋네. 저런 몰지각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37년 4월 17일부터 1913년 3월 31일 4월에 태어나 3월에 참 애매모호할 때 태어나서 애매모호할 때 죽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살짝 싸늘하게 될 때 요럴 때 태어나서 싸늘한 마지막에 돌아가실. 사실 JP Morgan이라는 사람은 존 피어먼트 Morgan이라는 이름인데. 자기 위에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금융갑니다. 은행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모건이 주니어거든요. 그래서 뭐냐? 시니어. SR이 붙어있는 거예요. 시니어. 그래서 붙어있습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 편을 들었던 그의. 뭐야 유명한 유튜버하고 이름이 똑같네. 신의 한 수다. 진짜. 금융 황제의 인생으로 한번 가보시죠.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2조 6천억 달러. 천이면 2천. 2천억. 2천이백조. 그러면 한 3천조 원 정도 간다고 봐야죠. JP모건 체이스. 투자은행인 JP모건. 이게 개념이 뭔데 도대체. 투자은행이 뭐고. 상업은행인 체이스가 합병하면서 퇴원한 회사입니다. 우리 SBS의 자회사로 와있는 경제전문방송 CNBC 방송이 이렇게. 여기 모건 체이스. 아메리카스 비기스트 벵크. 가장 큰 미국은행. 웰스파고도 있고 시티뱅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JP모건은 유일하게 뭐. 진짜 어제 포드와 지난 시간 벤츠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이름이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죠? 이 세 명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셀프 브랜딩을 강의하고 책을 내겠다. 그거는 진짜 수박 거닭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저기 해변가에서 어쩌다가 빛나는 돌멩이 하나 주워놓고 나는 바다를 다 알고 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말 그대로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나 기업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은행인 모건과 JP모건과 상업은행. 상업은행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은행이에요. 기업체에다가 여신 말 그대로 신용을 얼마만큼 주느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도 대출도 좀 해주고 그럼 그 대출이 등급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미 대출액이 다 차셨습니다. 그럼 딴 데 가야 되고. 거래은행으로 가시죠. 월급통장이 나오는 은행이 좀 좋습니다. 왜 월급통장이 나오는 은행이 좋죠? 신용대출하기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말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못 갚아도 월급만 차압하면 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을 만약 하나 소유하고 있다. 거기 담보대출 여러 개 걸려있다 그러면 허용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4순위가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1순위가 돼야 해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즉 뭐냐면 받을 수 있어야 해줍니다. 이게 금융의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 무슨 사채업 하는 드라마 박신양 나오는 드라마 뭐야. 쩐의 전쟁인가. 그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박신양 뭐라 그래. 다 필요 없고 담보가 뭐야. 담보가 뭐야. 그러니까 뭐 제 생명보험은 얼마에? 1억 2천. 그럼 8천만 가져가. 아니 왜 1억 2천인데 왜 8천만. 야씨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되니까 사람은 안 늙어?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와. 순간적으로 막 이게 열받지. 그러면 억울하면 성공하던가. 박신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금융인들에 대한 아주 차가움을 느끼거든요. 사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심리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테레비를 잘 복귀해보세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거기 와가지고 막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빨간색 딱지 붙이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법조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해요.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나 영화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사업 절대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강제 집행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대단히 왜곡시키는 거죠. 금융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유튜브는 이대로 사진 하나 찍어가셔도 맨날 보셔도 돼요. 미국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스탠리 모건 체이스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백이성이 역사 강사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실 겁니다. 프로이센이 어디입니까? 독일. 번기보고 안 물어봤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생각이 독일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듣고 난들이 독일이래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 딱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프로이센 전쟁입니다. 저희 와이프에게 PPT 편집을 최종적으로 손 좀 봐달라고 맡겼더니. 손 좀 봐달라고 아니에요. 손 좀 봐달라고 맡겼더니. 앞에 달러 두 개를 붙여놨어요. 금융왕이라고. 우리 와이프는 항상 이래 보면. 제가 강의를 뛰면. 강의의 어떤 근본 취지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얼마 받아왔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 금융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마치 그 모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나중에 이제 백위성도 나옵니다. 백위성도 나오는데. 가수 백위성이 뭐 존 JP 모건으로부터 투자받은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871년 1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파리에서 뭐야. 프로이센의 비헬름 1세가 여기에서 즉위합니다. 집전은 뭐야. 비스마르크가 합니다. 즉 누가 이겼다. 프로이센이 이겼다. 이 말이. 아휴 굴욕이죠. 프랑스 애들한테는. 우리 경복궁에서 말이죠. 1894년 그 덮어빠진 7월에. 그렇죠? 일본 공사가 우리나라 경복궁을 범골해가지고. 고종을 포로로 잡고. 항복하라 해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상 그때부터 일제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고라고 3개월 있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 난리 나고. 그렇죠? 그 시즌에 바로 우금치 전투하고 동일한 날짜에 중국 유리순 지방에서 일본 청나라를 점령했던 일본 군대가 어떻게 돼? 우금치 전투하고 똑같은 숫자를 학살했단 말이에요. 2만 명을. 그러니까 우금치 전투에서는 조선광군이 개틀린 기관총을 돌린 거지. 핵심 주력은 다 거기 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야? 삼진들이야 삼진들. 1진은 중국 본토에 가 있을 거고. 2진은 바다 위에 떠 있을 거고. 그렇죠? 삼진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겠지. 그렇죠? 왜 삼진에게 우리가 깨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871년 6월 알자스 로렌에서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단편소설 아시죠? 알평스 도데라는 사람이 적었던 마지막 수업. 누구야? 나는 오늘만큼은 네가 지각해도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지각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 교실 뒷자리에는 알평스 도데이 그거에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장학관이 나와야 입을 만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도 여러분 학교 다 생활해 봤습니다만. 난 교사도 해봤습니다만. 학교에 장학관 오면 갑자기 안 하던 물청소도 좀 하고. 선생님들 수염 다 깎고 오라고 그러고. 이발소 갔다 오라고 그러고. 교감이 불러가지고 손톱 깎으라고 그러고. 선생 보고. 그랬던 기억이 그게 제가 80년대 중학교 다니고 90년대 고등학교 다니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청소 엄청나게 합니다. 안 하셨습니까? 홈스쿨링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죠. 인천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강연 약속도. 아니 너무 공감하지 못하시겠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우리 송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죠. 시대쯤. 뭐 담임 선생님이 더군다나 그날 용모단정하지 못하면 차라리 집에 가라 했습니다. 아마 그죠 집에 가라니 장학관이 와서 출석 부를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라 눈에 안 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갔더니만은 그. 프랑스 소년이 가니까 선생이 그렇게 한 건 물론이고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할 뿐 아니라 애들이 특히나 같이 늦게 오던 애들이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야 걔들까지 다 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거죠.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여기 프랑크프루트 조약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조약을 맺었으니 세 번째 알자스 로렌을 프로이센에 이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딱 수업하고 나면 아마 여기까지 해서 내가 다른 설명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난리할 거야 유튜브가. 저 백이센 강사가 말이야 역시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놈이야. 저놈은 어쩌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독일 땅입니다. 그리고 독일계가 전체 주민의 75%입니다. 프랑스가 불법적으로 잡아먹어서 불어를 식민화하고 있었던 거고 말 그대로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동화 정책을 하고 있었던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철광산지입니다. 여기가 알자스 로렌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부터 독도는 딱 우리 땅이야. 대마도 내놔이씨.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평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친불파에 아주 악랄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뭐 프랑스 말로 내가 하지는 못하겠는데 비바라 프랑스 이렇게 쓰고 끝냈을 걸. 프랑스 만세. 웃기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만세 부를 일이지. 이게 안 그런 생각. 그래서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민족 구성을 제대로 모르실 수밖에 없었던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 말모이에서 보셨던 이런 주인공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알평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그냥 일본의 이완아미 쇼땡에서 그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완아미 쇼땡에서 한 알평스 도데의 원료 이야기. 자 보십시다. 유튜브나 방송을 하면서 방송이 주말 연속곡이 가끔씩 월요일에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규 방송이잖아요. 제 유튜브도 어떻게 돼요? 제 유튜브도. 매주 화요일에 뭐가 올라간다고 얘기됐으면 화요일에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천원 없는 일이 있어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 그날 못 올렸다 그러면 뭔가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알평스 도데의 동생들은 왜 원료 이야기겠냐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살롱 같은 데 가서 그거 지어온 거 이렇게 낭독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료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뭐지? 아미치스인가? 이탈리아 애가 아니죠. 이탈리아의 작가가 적은 거. 페르난도 아미치스인가? 거기에 적은 사랑의 학교. 그게 우리나라로 프랑스 말 번역이 후오래. 이렇게 번역이 사랑의 학교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 그게 뭐냐면 학교들마다 댕기면서 자기가 그림 형제처럼 이렇게 이탈리아 애들에게 가리발디 장군이 왜 위대한가. 마친이를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남부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시키고 북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이거를 강조하던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학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원료 이야기? 왜 원료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낸다. 크, 굴욕이지. 이야, 정말 대프랑스 제국의 체면이지. 이게 해외 식민지를 보유한 게 몇 개입니까? 이때 이미. 인도, 차이나 이런 애들 다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뭐 모로코니, 말리니, 이런 애들 다 알제리, 리비아, 이런 애들 이집트, 로제타 스톤님이 가져온 지 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나눠가지고 갖고 있었다고, 이집트를. 그런데 뭐냐면 그 프랑스가 식민지도 하나 없는 프로이센에게. 나라도 아니잖아. 독일보다는 좀 좁잖아, 이게. 50억 프랑의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어디야 돼? 프로이센군이 주도한다. 이거 조약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황제의 대관식을 즉위식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다. 모욕이다. 그래서 일부러 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 문화유산을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프로이센하고의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나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봐요. 무슨 그런 그러면 중국은 왜 저항하는데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이 없어? 하도 이해가 안 되는 패배다 보니까 이때 싸웠던 게 누구?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그 조카. 백주 여기서 뺨 맞고 어떻게 돼? 인도 차이나의 지배를 더 강화합니다. 지 권위를 세우려고. 배상금 지분이 완료돼서 프로이센군이 주둔한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제이피 모건은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프로이센 편을 들어야 되잖아. 아니,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되잖아. 신의 한 수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전부 프로이센 편 들었잖아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프랑스 편이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 세계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기가 막힌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에게. 제이피 모건이. 제가 독일에서 괴팅겐 대학교를 나온 제이피 모건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가 1838년부터 41년 사이 3년 동안 내 삼촌인 나폴레옹이 중국의 오병감한테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계속 쭉 까여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루이지에나, 루이의 땅. 우리가 왜 루이지에나라는 주 있죠? 그게 프랑스 식민지예요, 옛날에. 그래서 뭐냐? 루이의 땅을 한번 경영해보자고 했는데 오병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은 이제 2차 산업 위주로 가야 되지. 당신이 내놓은 프로젝트 계획서는 전부 다 1차 산업이라서 나는 돈 없으면 못 빌려줘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 세계부의 절반을 다 거머쥐고 있는 오병감이 가. 아니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영국하고 손잡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프로이센 군이 주둔한다. 돈 안 내면 그냥 베르사유를 다 폭발해 버리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알자스 로렌을 프로이센이 활약한다. 그러니까 풀이 탁 죽어있던 나폴레옹 3세에게 제이피모건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배상금은 좀 빨리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1866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70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1월달에 황복했지. 그러니까 70년에 이르기까지 저 북부의 스웨덴으로부터 남부의 몰타에 이르기까지 제가 다 여행을 해봤습니다. 스페인도 가보고 포르투칼도 가보고 체코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본 결과 제가 결론을 내냈습니다. 아 이거는 승패와 관계없이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폴레옹 3세가 물었어요. 왜요? 누가 지금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우리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적인데. 어디를 식당을 가나 뭐야. 이 원재료가 어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프롬 프랑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허 그러니까. 어 그래서 모건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아니 그럼 유럽에는 농사 짓는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신분제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드세요. 아니 뭐 요리고 뭐고 간에 프랑스 재료로 한 그것이 그 중산층 부르조아지 이상의 음식인 것이지 나머지는 그 뭐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 프랑스의 농업 생산력이 대단하구나. 그죠? 대단하구나. 제가 지금부터 역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텔링이라는 옛날 마포대학교 그걸로 살짝 들어갑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비타라고 하는 에비타라고 하는 사람이 후한 페론에 이어서 했는데 처음에 이탈리아가 1860년 70년 그때부터 그때부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이민이 아르헨티나로 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본행은 프랑스의 치밀한 전략이에요. 농업 전략. 뭐냐면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무진장한 농산물과 특히 뭐 사람은 4,500만 명인데 소는 몇 마리라고? 6천만 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무진장한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닭고기 이런 걸 싼 값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생산해 먹든지 말든지 싼 값에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력을 보내는 거야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로 그렇게 보내고 이탈리아도 당시에 식민지였고. 통일운동이 끝난 지가 한창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를 탔어요.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작가가 지은 게 뭐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아니에요. 엄마가 돈 벌러 갔는데 분명히 스페인 말라가로 돈 벌러 갔는데 말라가로 엄마를 찾아갔더니 말라가에서 아르헨티나로 갔다 하더라.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다시 역수출 프랑스에서 아르헨티나로 왔던 기술자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가 고기 액스라고 하는 소고기를 죽여서 잘 마름질을 해가지고 고기 액스라는 액체에다가 딱 담궈서 보내면 석 달이 가도 어떻게 돼요? 고기가 신선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아르헨티나의 부가 192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 확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 기술 로얄티를 프랑스가 당연히 받아 먹겠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거의 초창기 형태 그 고기 액스가 186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초창기 형태까지 JP Morgan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은 식민지 전체에게 거두어드려도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나폴레옹 3세에게 얘기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맞다. 우리가 농업 생산력이 뛰어났지. 프랑스는 너무 영국의 산업혁명에 거기에만 이렇게 해갖고 왜 증기기관을 우리가 미처 못 만들었나 이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장점이 있지. 그래. 이래 돼가지고. JP Morgan의 역사와 정치와 국제정세에 관한 이 해박한 지식을 저는 우리나라 은행원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하면 저 신축되는 건물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서 연대보증도 좀 세우고 이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죠. 사고를 치려면 좀 크게 치자 좀. 자기 아버지하고 했던 이 엄청난 행위. 이때만 하더라도 록펠러도 사흘업의 태동기였고. 벤더빌트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시시피강의 선박을 통해서 많이 벌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억만장자 브렌텔링에서 뭐라고 하냐면 벤더빌트가 후원해가지고 세계적인 문학가로 뜬 사람 누구? 마크 트웨인. 톰 소이어의 모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모험이라든지. 왕자와 거지라든가. 톰 소이어의 모험뿐에는 마크 트웨인은 사회학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는 그냥 동화작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가미가 아편전쟁에서 딱 져서 조약을 딱 맺자마자. 조약을 맺기 전까지 오병가미의 아들내미한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이 배상금을 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요. 일 억 양을 만약에 내라 그랬으면 구천만 양을 그 다음날 가져가잖아요. 영국 총독이 깜짝 놀라잖아요. 배상금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를 물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배상금을 다 물 때까지 온 국민이 막 처절하게 고생하고 막 거기서 값질하고 막 이러려고 이게 배상금을 하는데 그 다음날 구십 프로를 냈다 생각해 봐. 총독이 그러면 총독이 아니 그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받기 싫어? 그럼 도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나머지 뭐 천만 양 못 내겠나. 그렇죠? 너가 뭐 40년 안에 갚으라며 40년을 천만 양을 나눠가지고 갚으면 되겠네요. 영국 완전. 그리고 9천만 양을요. 어떻게 보관할 때도 없고 들고 갈 때도 없어요. 결국엔 다시 오병감 줘야 돼요. 오병감 다시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요거를 가지고 뭘로 썼다? 홍콩 건설에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세 피난처. 왜 그렇게 많은 홍콩 사람들이 삽시간에 몇백만 명이 모이는가 지금. 저거에 전체 인구가 한 오, 6백만 몇백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데 홍콩이 저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최영문이라고 하는 그 여자 총통에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최영문 총통에 올라가는 건 뭐야? 최영문 총통의 당이 뭐예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당이라는 건 원래 장제스의 후예들이지만 70년대부터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에 한편 되자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진보당이라는 민진당 그게 녹색당입니다. 녹색당. 그리고 국민당이 빨간색, 하얀색 뭐 이렇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최영문 총통에 인기가 올라간다. 왜 대만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국민당 뽑아줬다가는 우리도 홍콩 꼬라지 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 해피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자스로인을 확산한다. 프랑크프루트 조약의 빈틈을 노린 절대로 독일 군대를 프로이센 군대를 주둔시키지 못하게 되는 비스마르크는 누구에게 졌습니까? 결국 제이피 모건한테 진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땅을 쳐요. 야씨 한 30년 울가몰라 했는데. 그렇지요? 그래갖고 저 프랑스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먹어볼까 생각했구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알퐁스 도대기는 나쁜 놈입니다. 저거가 알자스로렌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놓고 왜 저거가 무슨 피해당하는 것처럼 난리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이피 모건이. 유난히 눈을 불아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이거를 공식 엠블렘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이피 모건. 존 피어먼트 모건. 프랑스 농업 생산력과 부활을 주장했던 오직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존 피어먼트 모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저거 회사 직원들도 설득시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미쳤느냐고 지금 누가 이겼냐고. 브로이센이 이겼는데 왜 거기다 편을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이피 모건. 1870년에서 71년 사이. 이 2년 동안 제이피 모건이 끊임없이 나폴레옹 3세를 해서 정확하게 뭐냐면 6개월 만에 50억 프랑스를 다 갚아버려요. 즉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해야 돼. 다 갚았잖아. 갚을 때까지라며. 나가 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모건 고맙다. 네 유럽에서 뭐를 원해. 내가 다 해줄게요. 뭐라 얘기했지 아십니까. 존 피어먼트 모건의 나폴레옹 3세 얘기했던 기가 막힌 한마디 있습니다. 민신부터 주스리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폐학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능력으로.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이야 진짜 간지예요. 오병가미가 나폴레옹 저거 삼촌을 아주 묵사바를 만들더니. 이제는 뭐지. 나폴레옹 3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 모건한테.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래. 눈치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코가 그렇게 안 좋았다네. 충동증은 물론이거니와. 코가 이렇게 이 피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너무 심해가지고 이 코피지가. 이렇게 쌓이는 무슨 피부병이었대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피부병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호박주머니 아시죠. 거의 그 정도까지 됐다네. 그래 그때부터 사실상 뽀샤압의 시작이었답니다. 코가 좀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피부병이 있었대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누구 말맞다나. 그 코미디 배우 진 캐리인가. 걔가 그랬잖아요. 그 뭐야 제이피 모건이 코가 그린거는. 콧구멍을 하도 후비서 그렇다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죠. 후비든가 말든가 내가 알아주면. 진 캐리니까 그런 소리하고 있지. 그러니. 뭔가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이분에 대해서 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분이 어떤 사람. 이때부터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말 그대로. 위험이 가득한. 잘못되면 내가 완전 풍비박단 날 수 있지만.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투자하는 뭐의 시작이에요 이게.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더 캐피탈리스트 제이피 모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행한 채권이라도 내 신용 없이는 통용되지 못할 것이오. 만약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다 쫄았다 그 말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니깐 옆에 같이 있던 그 기업가들이 다들. 아니 그 청문회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요 뭐 다 내 돈 안 받아무는 놈들이 어딨어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럴까. 아우 진짜 막 그 의원들이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청문회라며 모든 걸 다 진실대로 밝혀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고 해. 자기 아들하고 딸이 그 루이자가 딸입니다. 우리 딸이 저기 잠시 좀 휴정을 청문회 하다가 우리 여러분 국회 하는데 잠깐 나가서 저기 뭐야.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장이 정회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아무도 못 움직여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중간에 살짝살짝 나가요. 보좌관들도 나가요. 그 뒤에 있는 보좌관들도 나가서 화장실 잠깐 갔다 와요. 단 우리 의원의 그 지리 순서에 이렇게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보좌관을 찾았는데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냐하면 자기 지리 순서 아니더라도 잠깐 이 정책 자료를 보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의원실에 연락해가지고 카톡으로 빨리 받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입마가 어딘가 그러니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죠. 화장실 빨리 뛰어 갔다 오고 싶으면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딱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의원도 화장실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자기 비사한테 얘기해요. 얘기하고 빨리 갔다 와요. 단 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뛰지 않아요. 갑질이에요. JP Morgan입니다. 제가 여성 국회의원들은 화장실 갔다 오는 걸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때 여성 국회의원 누가 계셨냐면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이은재 의원. 그죠. 그분 누구지. 그 역사 강사 하시는 분. 여자분. 전희경 의원. 전희경 의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다들 이제 한파워 하시는 분들이죠. 딱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유은혜 의원. 장관 되셨잖아요. 박경미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계셨는데 화장실 갔다 오시는 걸 잘 못 봤는데. 인수합병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인수합병. 인수합병의 세계 최초. 누구? JP Morgan입니다. 오늘날 경영학 교과서는 JP Morgan 아니면 성립을 안 해요. 한 과목이라도. 안 해. 아시겠습니까? JP Morgan이 심지어 지금 뭐를 건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 세상에 암호화 화폐에 JP Morgan이 선두에 서겠다. 이래가지고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쿼럼인가 뭔가 있어요 또. 그런데 그게 진입 장벽이 좀 높아. 1901년 2월 25일 JP Morgan 회사와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합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의 이 정도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가 인수합병을 할 때는 돈 같은 거 아니에요? 공룡의 탄생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철강량 67%를 그래서 어떻게 1911년 당시에 장악합니다. 67%를. 그런데 75% 될 수 있었는데 법에 안 걸리려고 67%를 맞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으로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다른 회사를 어떻게 세울 건데 지금부터 제철소 세우고 재강소 세우고 재련소 세우면 어느 천년에 그 회사가 안 그러십니까? 1953년에 고용 상태입니다. 34만 명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가 됩니다. 이게 뭐냐? US Steel입니다. US Steel. 비행기도 대한항공. 그렇죠? 이것도 US Steel이잖아. 누가 보면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죠? 미국은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이 바로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 로스차일드가 주도한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민간기업이에요. 트루먼과 케네디 두 민주당 대통령이 독점 규제를 협박합니다. 협박하죠. 왜 독점하는 거야? 너희들 독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규제했는데 어떻게 되나. 협박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긴 했으나 그대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기 힐러리를 이긴 거는 이유 오직 하나 오하이오. 미시건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까지에 이르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 기계가 녹슨 벨트 RUST 벨트에서 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힐러리는 러스트 벨트를 살릴 수 없다라고 미국 유권자가 얘기를 한 거죠. 오바마가 두 번 했을 때는 다 이겼던 곳입니다. 파란 블루 아메리카였습니다. 파란색. 민주당이 파란색. 저 빨간 게 뭐예요? 공화당이죠. 리파브리칸. 그렇죠? 지금도 러스트 벨트가 조금씩 다가오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독주설이 이제 그 되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때문에 지금 아주 괴롭죠.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헌터 바이든의 또 다른 저기 스캔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4년 전인가 매출혈인가 내종양인가로 죽어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 사귀어요. 아니겠습니까? 형수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씨 바이든 해가 되겠나 이래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바이든 밖에 없다. 이거 부통령도 해봤고 뭐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인기가 좀 빠지고 있는. 그 사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왜 맨날 나이 드신 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 계시잖아. 대통령. 바. 아니 아니. 그 복지 정책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사회주의자. 어 사회주의자. 그 옷장사가 아나운서가 거기까지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왔던 사람 누구야. 그게 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좀 찾아주시죠. 그 상원의원. 왜냐하면 그거 잘라붙여야 돼. 아 샌더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게. 아 이거 그대로 살려도 되겠다. 재밌겠다 이거. 내가요 샌더스잖아요 이름이. 아담 샌들러하고 자꾸 헷갈렸어. 그 왜 펭귄 뭐 나오는 그 있잖아. 미국 코미디 배우 아까 그 진캐리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둘이 비슷한 캐릭터잖아. 내가 한 말이야. 5대호의 US 스틸 공장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게 트럼프의 첫 번째 과제였어요. 포드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더 보면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시카고 서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리고 밑에 보면 뭐가 또 세인트루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세인트루이스는 가을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냐. 5대호 주변에 공장이었다고 미국의 공장이었는데. 아이고 막 뭐라나 트럼프가 최근까지도 살리지 못하고. US 스틸이 오히려 11월 달에 약 230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뭐야 기획실 직원들. 아시겠습니까? 이 새끼들 고연봉인 건데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게 뭐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으면 기획실. 회사의 기획실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지우가 이병헌에게 맨날 띨딱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해놨다. 띨딱님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실만한 연세들인데 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무슨 다 22, 23살 애들처럼 그렇게 앉아. 청년처럼. 이런 말 하니까 웃기죠. 백의선 강사 이상한 데서 웃기네. 처음에 철도를 말라고 합병했는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철도에서 그의 새로운 재테크. 그 1869년 5월 10일 미국 유타주 프로몬트리 서미트에서 했었던 뭐? 유니언 페시픽 철도와 센트럴 페시픽 철도가 양쪽에서 대륙 횡단 철도를 해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시카고에서부터 왔고 이쪽에서는 뭐야? 샌프란시스고에서부터 이렇게 뚫었다라는 얘기죠. 양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센트럴 페시픽 철도 유니언 페시픽 철도 할 때 센트럴 페시픽 철도라고 하는 게 태평양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 철도를 놓다가 센트럴 페시픽 철도 회장의 아들이 불행위 공사 중에 사망합니다. 그 아들의 원래의 뜻을 기려서 아들이 그랬을까?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갔나 반드시 뭐 할까?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뜻을 기려서 자기 이름을 붙인 대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 회장 이름이 스탠포드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그래서 의과대학을 아주 중점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 설립 때부터.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의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전문? 스탠포드 대학 하면 뭐? 피부과예요. 피부과. 왜? 자기 아들이 피부병으로 그렇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피부병을 좀 잘낮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은 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제휴를 맺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맺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도 개발하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 그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협찬했다. 내가 너도 나도 다 사가지고 50분 만에 품절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3개월 뒤에 기대해 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여성분들 지금 모르시잖아. 남자분들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게 그렇게 나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등장한 후 주식의 매입과 인수합병 등에 참여하면서 금융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생겼던 1937년에 생겼던 게 뭐야? 금, 금융과 산,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원칙을 전 세계 자본주의가 다 채택했단 말이에요. 모건은 13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JP모건의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아시겠죠?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니까 이건 인수합병을 어찌 했었는지 내가 정부가 규제가 안 돼. 그래서 1937년 스티걸 로우, 스티걸 액트라고 하는 스티걸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금산분리를 시키고 그때부터 그 금산분리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뭐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따라서 금산분리가 안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없는 건 그거는 자본주의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덜 떨어진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은행이 감당하고 있는 자금과 신용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어가지고 저거 회사에다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산분리를 자그마치 뭐예요? 70년이나 지나가지고 할라 하는 거지. 사실상 불로소득이잖아요. 이자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고유래 이자 채권을 이용한 수입을 확대합니다. US 스틸이 카네기의 이 회사를 잡아먹어가지고 잡아먹었다 하기보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 인수합병을 해서 이쪽 열차와 이쪽 열차가 프로멘터리 서미트에서 마지막 대못을 이렇게 딱 스탠포드가 박는 데서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뚫었느냐 했을 때 스탠포드가 져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져요. 그래서 유니온 철도가 이렇게 딱 앞서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니온 철도는 어디를 향해서 뚫었습니까? 서부를 향해서 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거나 유학 가면 송금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웨스턴 유니온 아닌가요? 그렇죠? JP 모건은 당연히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땄겠죠. 이기는 팬, 우리 팬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1869년에서 강력한 카리스나를 구축했던 JP 모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1870년 그렇게 이제 뭐 우리 다 뭐 하나 프로젝트 거대한 거 끝나고 나면 뭐 떠납니까? 포상휴가.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으로부터 쫙 이렇게 유럽을 다 돌았겠지. 그러면서 어 이게 다 프랑스산이야. 그렇게 해야죠. 이제 칠십 년에 보불전쟁 딱 젖었을 때 나는 프랑스. 마 내 뜻은 변함없다. 사람들이 미쳤는 것도 아저씨 이 지는 쪽에다 만다거노. 그랬던데 언제 칠십 일 년에 그렇게 빨리 프랑스가 대산 안 할 줄이야. 그렇죠? 그래 놓고 또 마지막에. 아 저 폐하가 지금 제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예. 십 년 뒤에까지. 경제성 평가를 다 해보니까 십 년쯤 가야 이제 저하고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와 이 엄청난 스케일 선생님. 대륙 횡단 철도의 모든 철도는 어떻게 돼? 다 강철이에요. 목재하고. 그 목재에는 뭐야 피아노 줄을 안에다 내재해가지고 진동을 견디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재는요 강철은 어떻게 돼? 훨씬 등급을 높여가지고 좋은 강철을 써야 되니까 선철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노하우를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같이 돈 주고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철강왕으로부터.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록펠러가 진짜 대단한 놈이야. 록펠러는 끝까지 정류 기술을 안 가르쳐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정류 저거를 해보고 싶었겠어요. 제이피 모건이 그래 실제로 인수도 해요. 한 번. 열두 가지로 막 나눠갖고 인수를 한 번 해.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돼? 아이고 정류는 그냥. 록펠러 줘라. 그리고 록펠러도 강철을 한 번 잡아먹어요.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유 안 된다. 아마 그냥 또 돌려주기에는 록펠러 이름 세자도 있고 그러니까 모건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때부터 모건이 있잖아요. 모건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앤드류 카네기한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합치자고 그냥 합치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때부터 모건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돈을 불리려면 내한테 갖고 와야 될걸. 왜? 왕들이 다 지한테 오잖아. 그렇죠? 밴드빌트든 록펠러든 다 지한테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거만한 JP모건의 모습과 함께 5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